자 뭐 해볼거냐면 오늘 드디어 15단원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타이틀은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수학적 기납법. 동호가 자 일단은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결혼 때 얘기할게요. 증명이라는 종류에요. 증명 혹시 우리 명제라는 파트에서 증명이란 것도 배웠는데 무슨 증명 있었죠? 대우증명. 기억나요? 귀류법. 이게 기억나요? 아 우리가 실제로 증명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귀류법하고 실제 대우증명 거의 같은 말이에요. 혹시 기억한지 모르겠네. 그리고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내가 결국에는 이 수열이 또는 어떤 것들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 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예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보면. 책에 보면 수열이 있는데 1, 3, 5, 7, 9. 그 다음 얼마에요? 10일이에요? 10일인가요? 라고 물어봤어. 10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다음 뭘까요? 10일이에요? 자 그럼 니네 그 일반항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일반항은. 뭐라고 생각한 거죠? 2N 마이너스 3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1집어넣으면 얼마야? 1집어넣으면 2집어넣으면 4집어넣으면 3집어넣으면 5 5집어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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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죠. 6집어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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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6은 6집어넣으면 11 더하기 6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네요. 다른 수가 나올 수 있다. 지금 뭐냐면 내가 우리가 수열이라는 걸 정의할 때 이렇게 숫자만 쓰는 것만 가지고는 얘 완벽한 1반항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 거꾸로 만약에 뭐가 주어지면 이 숫자를 전부 다 나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반항을 알면 또는 우리가 앞에서 혹시 기억나요? N번째 항과 N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를 뭐라고 불렀는지 뭐라고 불렀죠? N번째 항과 N플러스 1번째 관계 저만의식 혹시 기억나요? 저만의식 전항과 다음항의 관계를 저만의식으로 저만의식으로 만약에 내가 이놈의 그냥 정말로 그냥 이렇게만 주어졌다면 2N-1이라 그러면 요거 다음을 10이라고 확실하게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나와 A1이 1이고요 AM플러스 1 AM더하기 2다 라고 하면 1,3,5,7,9,10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야 아 내가 실제로 수열을 완벽하게 구하려면 이렇게 숫자를 쓰는 것보다는 일반항이 주어지던가 또는 지금처럼 첫째 항과 N번째 항과 N플러스 1의 관계 즉 저만의식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수열에 대해서 수열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이 수학적 기납법을 좀 하기 전에 일단은 저만의식에 대해서 좀 먼저 다룰 거예요 저만의식 알았죠? 저만의식 자 그럼 저만의식이란 건 우리가 이미 배워왔던 저만의식이 좀 있어요 가장 큰 게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 무슨 저만의식이냐면 등차수열의 저만의식과 무슨 수열의 저만의식? 등비수열의 저만의식이 있었죠 뭐였냐면 이런 거죠 자 등차수열이란 등차수열은 등차수열의 저만의식이 두 가지 꼴이 있다 첫 번째는 AM플러스 1은 AM더하기 D 이렇게 맞아요? 또는 같은 말로써 AM플러스 1 마이너스 A에는 D 이렇게 주어져요 맞죠? 또는 AM플러스 2번째 항은 아 1번째 항은 AN하고 AN더하기를 더해서 얼마로 나는 거? 2로 나는 거 이런 관계가 나오면 이걸 뭐라고 불렀다? 등차중앙이니까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다 따라서 이렇게나 이렇게 주어지면 이 결과를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다? AN을 구할 수가 있다 AN은 뭐라고요? 첫째 항 플러스 뭐? M-1 D라고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등차수열의 저만의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거나 이렇게 주면 얘를 구하자고 목표였다 두 번째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 있어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또 뭐예요? AM플러스 1은 뭐다? AN에다가 얼마 곱한 거? R 곱한 거 또는 같은 말로써 두 개를 뭐 했더니 나눴더니 그것이 뭐다? R이다 이런 거가 있었죠 맞죠? 또는 AN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플러스 2다 기억나요? 이게 뭐다? 등비? 중앙이었고 결국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 M-1 승이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이거 두 개를 배웠고 수열 하나 더 배웠죠? 개차수열도 배웠죠? 개차수열 개차수열은 어떤 관계였었죠? 누가 수열을 잃었어? 누가? 누가 수열을 잃었죠? 두 개를 뭐한 게 그렇죠? 뺀 게 AN플러스 1 빼기 AN이 어떤 수열이 나온 거죠 맞아요? 아 두 개를 뺐더니 그것들이 수열이 나오면 이것을 개차수열이라 그랬고 그럼 이런 결과로서 우리 일반항 어떻게 구했죠? AN은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M-1까지 보다 BK 맞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얘들아 이 세 가지를 배웠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전부 다 점화식이라 그러고 우리는 이러한 점화식이 주어지면 얘는 등차다 등비다 개차수열이라고 알므로써 우리는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어? 알겠다라는 거다 결국에는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일반항을 구해서 몇번째 항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 만약에 다른 관계가 나왔어 내가 알고 있는 점화식 말고 다른 관계가 나왔어 그런데 갑자기 다섯번째 항을 찾으래 근데 점화식은 나와있어 그럼 우리 뭐해보라는 거냐면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AN플러스 2번째 항은 AN더하기를 불렀서 AN이래 그냥 그러고요 A1은 1이고 A2가 1이래 됐어요? A5 구할 수 있다 없다 A5 A5 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주어지면 야 A3은 얼마야? A3은 얼마에요? 이렇게 주어 A3은? A3은 여기다 좀더 얼마를 집어넣어봐 얘네다가 1을 집어넣어보죠 그러면 A3는 A2 더하기 A1 얼마에요? A3가? 2가 되겠고 A4는? 3이 되겠지 A5는? A4가 3이고 A5는 5가 되겠죠 맞아요? 아 즉 내가 등차나 등비나 개차수열이 아닌 다른 수열의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뭐해봐야 돼? 일반항을 못 구해보니까 직접 뭐해보자? 대입해보자 라는 거가 결국에는 수열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한번 해볼건데요 뭐해볼거냐면 보기 1번하고 2번을 풀게요 보기 1번하고 2번을 좀 풀어볼게요 근데 보기 2번에 4번은 풀지 마세요 알았죠? 자 15-1번 볼게요 15-1번 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의 10번째 항과 그리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항 S10을 구하라 자 1번 A1은 1이고요 A2가 3이고요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주어졌다 무슨 수열? 1번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죠? 따라서 1번은 부터 구할게요 등차 중앙인 거니까 첫째 항은 1이고요 공차가 얼마인 거야? 공차는 얼마다? 2가 되겠죠 따라서 AN은 첫째 항 플러스 N-1 D가 되겠다 그래서 2N-3이 되는 거고 따라서 A10은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면 19이 되겠고 S10을 구하래요 그럼 등차수열의 합공식 2분의 10에 2A1 플러스 N-1 9 D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등차수열 공식 2분의 N 2A 플러스 N-T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두번째 거는 뭐죠? 뭐? 등비 중앙인 거 보여요? 어 그래서 맞아요 첫번째 항이 얼마고? 3이고 공비죠? 공비가 얼마야? 2가 되겠다 따라서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승 이 되겠죠 그럼 A10은 A10은 뭐예요?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을 3 곱하기 2에 9승 이 되겠고 S10은 등비수열의 합이죠? 맞아요? 따라서 얼마? 2-1에 첫째 항 얼마? 3에다가 그리고 2에 몇 개 더하는 거예요? 10개 더해서 빼기 1이 되겠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간단하죠? 그래서 등차와 등기만 좀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는 수열대입니다 하나만 더 구해볼게요 근데 보기 이거 기본 문제 기본 선생님이 아마 등차수열에서 좀 넘어간 파트가 있는데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뭐냐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에 일반항을 구하자라는 거야 근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동호가 어? 이러한 점화식은 아까 선생님이 쓴 것 중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야 그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반항 구하려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규칙을 찾기 위해서 숫자를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씩 해볼까요? 자 A1은 A2 구해보자 A2는 얼마예요? 여기다 1집어넣은 거니까 A1이죠? 2 더하기 1분에 맞아요? 여기다가도 A1이니까 2를 집어넣어서 3분의 2가 되겠고 A2다 A3는 여기 얼마에 집어넣어?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게 A3 구하는 거야 A2가 3분의 2거든? 그럼 3분의 2 더하기 1분에 3분의 2예요 맞아요? 그럼 얼마야? 위아래에 3을 곱하면 되겠죠? 5분의 얼마가 돼? 2가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A4는 여기다가 3,3을 집어넣으니까 5분의 2를 집어넣어서 5분의 2 더하기 1의 5분의 2가 되겠다 얼마가 되겠다? 7분의 2가 되겠다는 거죠 됐어요? 야 다섯 번째 양 얼마예요? 다섯 번째 양 얼마일까요? 뭐? 얼마? 9분의 2다 내가 다음번째 양을 예상했다는 것은 이놈이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야 됐어요? 누가 규칙을 가지고 있어? 봤더니 이번에는 누가? 분? 뭐가 규칙을 가지고 있다? 분모의 규칙이 뭐인 거야? 원래가 A1이 얼마라고 써야 돼? A1이 1분의 2자 아 그렇구나 분모가 무슨 수열을 이루어요? 등차를 이루고 있구나 됐어요? 아 그래서 A1반은 뭐예요? 2N-1분의 2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매번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봤더니 분모가 등차인 수열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구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야 됐어요? 그럼 뭐냐면 지금 분모가 등차라는 것은 이 수열을 전부 다 역수를 취하게 되면 됐어요? 그 수열이 뭐가 되는 거야? 그 수열은 그걸 역수하면 그게 등차지 왜? 지금 분모가 등차라는 것은 그거를 만약에 역수를 하면 걔가 이제 분자가 되니까 그 수열이 무슨 수열이 돼? 등차가 된다 아 역수가 등차구나 그랬을 때 얘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역수가 등차니까 역수를 취해서 등차수열을 일반으로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얘는 역수가 등차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얘를 아주 조화수열이라고 해요 조화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역수가 등차인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우리가 그놈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찾냐 이렇게 하자 자 일단은 점화식이 지금처럼 분수꼴로 돼 있으면 얘는 조화수열이 아닐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일단은 저 수열 자체를 전부 다 역수를 취하세요 왜? 조화수열은 역수가 등차니까 그럼 전부 다 역수를 취해봐 그럼 어떻게 돼? am 플러스 1분의 1은 am분의 뭐가 돼? am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아 보여요? am분의 1 플러스 뭐가 돼요? 1이 되겠네 보이나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반반? 음 자 그러면 보이세요? 자 보니까 자 얘에다가 1 더 했더니 뭐야? 얘죠 무슨 수열? 등차 등차라구요 누가 등차야? 역수가 등차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맞냐며 원래가 얘가 am 플러스 an일 때 an이라고 구하는 거 맞아? 맞죠? 그러면 얘는 누구는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일반원 구할 때 누구는? 누구는? an분의 1은 역수가 등차야 첫째항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a1분의 1 플러스 n-1 공차 얼마? 1이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이해되나요? 지금 한 거? 등차는 네 누가 등차야? 역수가 등차니까 원래가 an 플러스 an 나왔을 때 우리 an은 첫째항 a1 플러스 n-1인데 그럼 지금 여기는 역수의 첫째항은 a1분의 1이고 얘가 등차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a1이 지금 얼마였어? 2죠 얘가 2분의 1 플러스 n-1이 되겠다 그러면 얘를 계산 n-1이 an분의 1인데 나는 an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다시 얘를 역수를 취하자 그래서 n-1분의 1이 되어서 위아래다가 2를 곱하면 2n-1분의 2가 되겠다라고 해서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를 집어넣고 규칙을 찾는 게 조금 더 괜찮을 수가 있지만 혹시나 그러한 연산이 또 귀찮을 수도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각한다고요? 아 이놈이 어? 알고 있는 수열이 아닌데 그러한 점화식이 나왔을 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개차도 아니면 뭐 해보자고요? 역수를 취해서 그것이 등차가 이루구나 그러면 등차수열을 일반항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조화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조화수열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볼까요? 이런 게 조화수열인 거야 am플러스 1분의 1은 am분의 1 더하기 d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조화수열 또는 등차수열의 등차중앙이 있었지 그럼 조화수열은 조화? 조화? 중앙이 있어요 즉 가운데꺼의 두 배는 이거의 합이랑 같아 역수가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가운데꺼의 두 배는 an과 am플러스 2분의 1하고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얘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am분의 1은 a원분의 1 플러스 n-1 d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게 조화수열의 관계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자 n쌍의 부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각 참석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와 악수를 할 때 악수의 총회수를 an이라고 하자 다음으로 봐라 an을 균학적으로 정의하라 이게 뭐냐면 점화식 세우라는 겁니다 점화식 an과 m플러스 1의 관계 그래서 또 a 뭘 구하래? 5를 구하라는 문제야 얘들아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에서 점화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내가 그 점화식을 한 번에 세울 자신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a1, a2, a3 몇 개를 찾아서 그놈의 규칙을 찾는 방법이 가장 중요해요 왜? 너네가 전부 다 솔직히 균학적으로 정의하는 거를 마스터한다는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거 솔직히 거의 푼 사람 없어 학생들 중에서 전부 다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냐면 a1도 구해보고요 a2, a3 구해보면서 아, 이런 규칙이구나 구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한번 볼게요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a1부터 구해보는 거예요 a1 한번 구해볼까요? a1 한국말이 다시 대입 한 쌍의 부부가 각 참석과 모임에서 각 참석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 악수 악수의 총의 수는 몇 번? a1은? 0번 0번이죠 왜? 사실 둘 밖에 없는데 우리 지사님 나라 참 나갔는데 없잖아? 악수할 사람이 자, a1은 몇 쌍의 부부가 두 쌍의 부부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우리 싫어? 싫어도 그냥 해 자, 둘이 있어요 여기 왔어 이렇게 왔다고 이제 악수를 어떻게 해? 내가 악수하는 스승님 방법이 몇 개야? 내가? 내가 두 번이지 내가 두 번이야 나만 악수하니? 아니죠? 지선이도 몇 번? 두 번 너도? 저도? 두 번 아니야? 거 총 몇 번인가 이게 악수가? 8번? 8번이네 그렇네? 아, 그러네 맞죠? 맞죠? 왜? 내가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도대체 몇 번 한 걸까요? 네 왜? 어떻게? 어? 나누기이야 중복이 되니까 쫙 똑똑하네요 자, 네 번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째까지 구하려고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딱 생각 들어요? 안 들지? 짜증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귀납적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귀납 점화식이라는 게 뭐예요? 몇 번째야? 몇 번째 관계야?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관계야 실제로 요거 두 개만 찾아줘도 다 찾을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AN은 무슨 얘기죠? AN은 뭐야? 몇 번째까지 악수한 거야? 몇 명이? 몇 쌍의 부부가 악수한 거죠? N쌍의 부부가 맞죠? N쌍의 부부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모든 참석자 악수한 수예요 됐어요? 그러면 나는 AN과 AN 플러스를 뭘 찾아야 돼? 관계 찾을 거야 그럼 도대체 그럼 도대체 얘와 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요? 원래 몇 쌍의 부부가 있었어? 원래 몇 쌍의 부부가 원래 몇 쌍의 부부가 있었어? 얘들아? N쌍의 부부가 있었던 거야 그럼 얘네끼리 악수한 총의 수가 얼마였어? AN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기가 AN이었어 여기 AN 플러스는 뭐야? 한 쌍의 부부가 뭐야 여기에? 추가로 돼 추가해 그럼 악수의 수가 늘어나겠죠? 얼만큼 늘어나겠니? 라는 거지 됐어요? 얼만큼 늘어나겠니? 얘 보여? 얘? 얘가 어떻게 해요? 얘가? 악수를 해요 몇 번 악수해요? 얘 악수 몇 번 할까요? 2N번 해요 얘도? 2N번 해요 총 몇 번 늘어나? 4N번이 늘어나겠네 얘가 한 명이 추가됨으로써 얘네끼리 다 악수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다 했으니까 얘만 쭉 들어가서 악수하면 얘가? 얘가 2N명이거든? 얘가 2N번 하고 얘도 2N번 하지? 그 전까지 몇 번 늘어나? 4N번 늘어난다 찾았다 맞아?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A3 찾을 수 있어 없어? 아 있죠 A3는 얼마야? 얘가 이제 4구요 얘 3, 2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4 더하기 얼마가 돼요? 8이 되는 거네 A4는 여기 12에다가 또 얼마 더하면 돼요? 12 더하면 되는 거죠? A5는 그럼 여기 24에다가 16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40이 되겠다는 거야 즉 지금처럼 이런 점화식만 구할 수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손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백번째 구하라 그래 뭐라고? 몇 번째? 백번째 구하라 그래 어떻게 구할래? 이렇게 1, 2, 3개는 좀 빡세져? 일단은 결론을 대결할게 교과서에서는 그런 걸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것들이 전부 다 교과 과정 밖으로 빠졌어요 이런 백번째 구하는 거 구하고 싶잖아 너무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 너무나 구하고 싶다고 맞죠? 동의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이런 점화식을 무슨 수혈의 점화식? 개차수혈이죠 우리 배웠잖아 또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맞죠? 뭐야? 얘 넘어가면 두 개를 뭐 했더니? 뺐더니 그게 뭐가 나왔어? 수혈이 나온 거 맞아? 그럼 얘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BN입니다 BN 그러면 우리 AN 일반화가 어떻게 구했다? AN을 얼마? 첫째 형 얼마? 0 더하기 뭐? 시그마 K는 얼마부터? 1부터 N-3까지 뭐? 4 OK다 그래서 4% 빠지고 시그마 K 2분의 N-1 그리고 N이 되겠다 그래서 2 N-1 N이죠 그래서 얘를 안다면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얼마 대입해야겠다? 5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오니까 얼마야? 40이다 100번째도 구할 수 있고 200번째도 구할 수가 있더라 맞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가 교과서에서는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 뭐냐면 점화식을 구하고 일곱 번째 맥시멈 일곱 번째까지밖에 안 물어봐 그런데 그 일곱 번째도 원래는 뭐에서 구해야 된다고요? 대입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으면 이것이 개차수열이다 그럼 나는 얘 일반화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뭐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 빨리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배우자라는 거야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보다 옆에보다 빨리 풀려고 배우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돼 알겠죠? 오케이?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 차이가 있겠고요 나뿐만 아니라 얘들아 모든 다른 애들 다 배우고 올 거예요 우리만 안 배우면 창피하잖아 알았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다 알겠어요? 선생님 절대로 너네 싫어해서 이런 거 더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알겠죠? 자 재밌네요 그냥 계속 좀 해볼게요 너무 재밌네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이거 한번 직접 한번 잠깐 풀어볼게 자 다음 위식 따라 단계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게임이야 1단계를 통과해서 점수 1점이고요 N단계를 통과하면 N플러스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N플러스 단계를 통과하면 N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에 그 점수에 3 N승 마이너스 1 배가 추가로 부여된대 이 게임에서 N단계를 통과할 점수는 A N A N과 N플러스 1의 관계 제가 한번에 구하려면 이런 거죠 A N플러스 1은 뭐냐면 A N플러스 1은 뭐다? A N플러스 1번째 통과했을 때의 점수죠 걔는 뭐래요? A N플러스 1번째 통과하면 A N단계를 통과했을 때의 점수 이거 얼마야? A N단계를 통과해서 점수 얼마? A N에다가 점수에 그 점수의 몇 배? 3 N승 마이너스 1 배가 추가로 부여가 돼 그러니까 더하기 그 점수 그 때의 점수에 그 점수에 A N에 몇 배? 3 N승 마이너스 1 배가 추가로 부여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웠어야 돼요 A N번째 점수에 그 점수에 3 N승 마이너스 1 배가 추가로 부여가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쓰면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보여요? 3 N승 마이너스 1 A N이니까 이 마이너스 A N과 이 A N은 없어지면서 남는 게 3 N승 A N만 남는다 A1은 지금 얼마인 거고 1인 거고 됐나요? 그럼 이제 A 몇 번째 항을 구하래요? 다섯 번째 항 구하래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학생은 숫자를 빨리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마찬가지 뭘 구할 거냐면 이런 것들이 뭔가 규칙성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어 보이죠? 우리는 그 규칙을 이용해서 이거 일반 항목 구해보는 목적이야 됐어요? 네 A5를 구하는 방법부터 설명해 볼게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2는 3의 1승 곱하기 A1인 거 맞아요? A3는 3의 제곱 곱하기 A2인 거 맞아요? A4는 3나서 써볼게요 3의 3제곱 A3 A5는 3의 4제곱 A4야 나 A5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할 거냐면 왼쪽 변하고 오른쪽을 싹 다 모여버릴 거는 각각을 곱하세요 그럼 왼쪽은 A2부터 A5의 곱이야 오른쪽은 3의 1승부터 3의 4승까지 곱과 A1부터 A4까지 곱이 붙어요 그럼 양쪽이 다 곱해야겠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게 있어 없어? 있죠? 뭐가 돼 그러면? 그 놈은 약분이 되지 그럼 결국에 누구랑 누가 약분 돼? 이쪽 A2랑? 이쪽 A2가? 약분이 되는 거야 얘도 약분이 되고 얘도 약분이 되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A5는 말이야 이것들만 쭉 나머지 다 모하면 돼 곱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3의 1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3의 3승 3의 4승 곱하기 A1이 되겠다 그런데 문제에서 A1이 얼마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3의 지수들끼리의 고 이거 봅니까? 얘끼리 뭐야? 지수들끼리 합이죠?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결국에는 얘의 답이 되겠다 3의 10승이 되겠네 얘가 A5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볼까요? 이런 거에 일반항도 구할 수 있는 거 보여요? 어? 일반항 구할 수 있겠어? 일반항은 뭐 구하는 거야? AN 구하는 거지 지금처럼 수열이 뭔가 여기 곱해져 있을 때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 행동을 마지막에 뭐가 올 때까지 하면 되냐면 AN이 올 때까지 하면 돼 다시 써볼까요? A2는 3의 1승 A1 A3는 3의 제곱의 A2 A4는 3의 3제곱의 A3 점점점 왼쪽이 AN 나 그거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가 4일 때 3이지 그럼 여기는 3에 몇 승이 오겠어? M-1 그리고 여기다 A? M-1 오는 거야 그래서 양변을 싹 다 곱한다고 생각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양쪽이 약분이 된다고 그래서 남는 거 A에는 얘부터 애까지 쭉 곱하기지 곱하기는 얘끼리 쭉 더하기지 그러면 3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M-1까지 곱하기 A1이 되겠다 그러면 얘는 3에다가 1부터 M-1까지 하 시그마 K1에 K1부터 M-1까지 해서 2분의 M-1 N 곱하기 A1 얘가 1 반응이 되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수열이 곱해져 있는 놈의 1 반응을 어떻게 구하겠냐? 아! 1부터 집어넣어서 쭉 써서 왼쪽에 AN댁을 쓰면 그 양변을 쭉 곱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지워져서 우리가 AN의 1 반응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요거 식을 세웠어야지 이거 식만 세우면 솔직히 끝이야 근데 이 식을 세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계속 해볼게요 그렇죠? 자 5번 한번 또 직접 한번 식 세워볼게요 5번 각자 한번 세워보자 얘네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얘가 지금 얼마예요? 1일 때 2고 얘가 2일 때 얼마래? 3일에 그럼 얘 얼마인지 혹시 구할 수 있어 없어? P3 얘 3대2로 외분한다는 것은 1대2로 내분하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가 그럼 여기가 한 칸 차이니까 여기 몇 칸 차이나야 돼? 두 칸이 얼마야? 5가 되겠지 맞아요? 또 외분은 이걸 몇 대 몇으로 해야 돼? 또 몇 대 몇? 3대2가 돼야 돼 맞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야? 2개 차이나지? 그럼 여기다 얼마를 더해? 이번에 4를 더해야 되는 거 보여? 맞죠? 1대2가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 얼마야? 9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에 백번째 구하라 그러면 날 세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일단 점화식 찾으셔야 돼요 점화식은 얘들아 말 그대로 얘와 얘와 얘 관계예요 그럼 우리 배운 거 뭐 있니? 기억나요? 외분점 P N 플러스 E는 3대1을 외분하면 두 개를 뭐 해야 돼? 저놈은 3과 2를 외분 빼야죠 3이랑 누구랑 만나야 돼? 3이랑 N 더하길 만나 N하고 만나 3은 N 더하길하고 만나죠 그럼 얘랑 만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3 P N 더하길 그리고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2 BN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래요? 그 점의 좌표를 A N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뭐 집어넣어요? A N 더하기 이 자리에 A N 더하길 이 자리에 A N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얘가 A N 더하기 2는 그러니까 여기가 3 A N 더하길 마이너스 2 A N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맞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지금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아 이런거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다 1 집어넣어볼까? A3는 얼마나 A3는 3 A2 빼기 2 A1이죠 그러면 3배 여기 3배 9 빼기 이거니까 4 5 나오네요 이러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야 이거 가지고 100번째 구하래 준호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날 세요 맞지? 나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안해 구하는 거 알려줄까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한 안 알려주고 아 괜찮아? 안 궁금해? 그러면 100번째 구하면 집에 가기 어때? 이거 100번째 구하면 집에 가기 어때요? 그래도 안 궁금해요? 100번째 구해서 집에 가는 게 빠를까? 그냥 정상적으로 해서 집에 가는 게 빠를까? 100번째 구하는 게 빠를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배워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이제 100번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즉 얘의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요 한번 들어봐 들어만 말았죠? 안 해도 돼 근데 들어만 보세요 알았죠? 들어만 봐 알았죠? 한번 들어만 보세요 자 우리 이거 점화시켜준 거죠 지금 뭐다? A 앤더하기 야 내가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는 이해 되죠? 그냥 외분적 공식 쓴 거니까 그런데 얘가 이놈의 이제 뭐냐면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 점화시키고 일반항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배운 점화식은 실제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아니면 뭐야? 원래는 등차 아니면 등비에요 선생님 일단 이 모양을 등비꼴로 모양을 좀 만들어 볼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곱하기꼴로 표현할 거예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은 AN과 AN플러스의 기본 관계니까 얘가 항수가 하나 차이나는 관계로 만들 거야 그러면 자 얘를 하나만 이쪽으로 줄게요 하나만 몇 개 남도록? 두 개가 남도록 그럼 얘랑 묶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만 넘기면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은 하나 줬죠? 그럼 몇 개 남았다? 두 개 그럼 얘가 2로 묶이죠?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보여요? 됐죠? 그럼 보세요 예고에다 2 곱했던 얘가 됐죠? 누가 등비야? 누가 등비지절인 거야? 그럼 이번에 얘가 등비인 거 맞아요? 미치겠니? 얘가 등비인 거 맞아요? 잘 들어봐 선생님 그럼 얘를 BN이라고 바꿔볼게 문자를 그럼 얘가 얘는 뭐야? B? B N 플러스 1인 거 맞죠? 그럼 B N 플러스 1은 E B의 어? B N은 무슨 수열? 등비 얘가 등비네 그럼 이거 일반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이거? 있죠? B N 일반으로 뭐예요? B 원 곱하기 공부 얼마? E의 N 마이너스 승 맞아요? 맞죠? 자 B1은 얼마예요? B1은 여기다 1집어 놓은 거죠? 그럼 B1은 A2 빼기 A1이죠? 맞아요? A2 빼기 A1은 얼마예요? B1은 뭐라고요? A2 빼기 A1이라고 맞잖아? 얘들 1집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야? 그러면 이거 얼마야? B1이 1이죠? B1이 1이죠? 어 얘가 1이야 그럼 지금 근데 나는 BN 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가 하고 싶었어? AN 거 하고 싶었던 거 맞아요? 그럼 얘 자리에 다시 원래 거 집어넣어 맞죠? 뺏더니 수혈이네? 무슨 수혈? 뺀 게 수혈이 이루고 있으면 무슨 수혈? 개차수혈 아 개차수혈 일반은 거하면 되겠네? 따라서 A N은 첫째야 A1 플러스 뭐? 시그마 K는 얼마부터? K부터 어디까지? N 마이너스 1까지 BK 이렇게 되겠네 어 A1이 얼마니까? 2니까 2 더하기 무슨 수혈이야? 등비 수혈이야 그래서 2 마이너스 1에 첫째야 여기다가 1집어넣으면 2의 0승 1이에요 그리고 2의 항의 개수 N 마이너스 2에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계산만 하면 어 얘가 얼마야? 2의 N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저기다가 숫자를 대입해봐 아까 A3 구하고 싶었죠? 3집어넣은 얼마야? 3집어넣으면 5 4집어넣으면 9 맞아요? 어 얼마집어넣어? 5집어넣으면 5집어넣은 얼마야? 17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100집어넣어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네요 10%의 소금물 100g이 있는 그릇이 있고요 이 그릇에서 소금물 50g 덜어내고 소금물을 6%의 소금물 50g을 추가하는 시행을 N에 반복했을 때 소금물의 농도를 AM%로 하자 A1을 구하자 나 뭐 구하고 싶다? 농도 구하고 싶죠? 농도란 아까 뭐라 그랬다? 농도란 농도란 뭐? 소금물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죠? 그럼 쓸게요 그럼 쓸게요 자 농도 A1은 자 얘들아 소금물의 양은 얼마로 변하지 않을까요? 지금 100으로 변하지 않아요? 왜? 소금물 50g 덜어내고 결국 소금물 50을 넣었으니까 얘는 여전히 100이에요 그럼 소금의 양이 저기서 소금의 양 오겠고 여기서 소금의 양 온 거 더하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소금물이 얼마큼 더 있어? 50g밖에 없는 거죠? 왜 50g? 덜어냈으니까 그러면 소금물의 양이 있는데 소금의 양 구하려면 여기다 뭐 곱하셔야 돼요? 100분의 농도 맞아요? 100분의 농도 곱해야겠죠? 더하기 또 여기다가 뭐 더해야 돼? 소금량 50g 곱하기 새로운 거죠 100분의 6이 되겠다 거기다 곱하기 얼마인 게? 100하면 100가 농도가 되겠죠 재미있지? 틀린 거 보여요? 없죠? 응? 이 경우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구했으면 AN프로스를 구할 수 있지 보세요 얘들아 원래 있던 소금물의 농도는 여기서 원래 누구였니? 소금물의 농도는? 여기서 누가 원래 있던 소금물의 농도야? 원래 소금물의 농도는? 여기서 누구였어? 10이었어 그리고 한 번 했을 때 농도가 얘인 거 맞아? 얘가 AN인 거 얘가 AN플러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AN플러스 1인 거야 100분의 50 100분의 AN 더하기 50에 곱하기 100분의 6 곱하기 100인 거야 이게 답이에요 별게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A1만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면 그 다음 번째 결국에는 AN과 AN플러스 관계는 원래 농도와 다음 농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농도에다가 AN 그 다음 농도에 AN플러스를 집어넣으면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빠바밤 그리고 얘가 2분의 1 AN 더하기 얘가 3이 되겠더라 그래서 A 마찬가지로 뭘 구해라? 4를 구하라 문제는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면 되겠는데 A1은 얼마 나오죠? 해보면 A1 얼마 나와요? A1 얼마? 8 나와요? A1이 8 나온다 A1이 8 나왔으니까 A2는 그렇죠? 여기가 7이 되어오고요 A3는 얘가 이제 7인 거니까 분수가 나오겠네 2분의 7 더하기 3이 되겠고 A4는 얘가 2분의 얼마가 되냐면 13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3 더하기 3이 되겠다 얘가 답이잖아 하지만 또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뭔지 알죠? 근데 뭐 알려줄까요 또? 뭐 구하기? 일반항 구하기 알려줄게요 얘도 말이야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 들어놓고 나면 선생님이 다음번에 유형서 할 때 그때도 요거를 수업을 할 건데 그때는 좀 시킬 거야 지금은 시키진 않을 거예요 알았죠? 지금은 한번 알아둬라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만 해줄게요 자 이제 뭐 할 겁니까? 이렇게 해놓고 요 놈이 일반항 구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거네요 자 그래서 뭐다?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더하기 3이다 그리고 A1이 지금 얼마냐면 A1이 얼마인 거야? A1이 저 얘가 A2지? A1이지 얘가 잠깐만 A1이 얼마인지 한 번 한 게 A1이지? 얘들아 A1이 7이었나? 내가 잘못 쓴 거지 그러면 A1이 8이야? A1이 8이야? A1이 8이야? 근데 이거 왜 찍혔었지 그러면? A1이 8이었지 그러면? 다음 게 다음 게? 아 맞네요 A1이 8이었구나 땡큐 땡큐 점점 줄어드는 거구나 공도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일반항 검열 또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고 있는 순서 2개 등차 등비 그런 꼴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얘와 얘를 등비꼴로 만들 건데 그럼 일단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비슷해야 돼 그러면 항수가 하나만 차이나는 모양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억지로 이렇게 만듭니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분의 1 AN 마이너스 알파라고 억지로 만드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으면서 곱해져 있는 그러면 항수가 하나 차이나는 모양을 억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일단 이런 알파는 찾아보아야 돼 찾아 알파는 당연히 이걸 다시 원래 식으로 정리해서 얼마가 돼야 돼? 3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알파고 넘어가면 더하기 알파니까 얘가 3이 되는 알파를 찾으면 되겠다 알파는 얼마예요? 알파는 얼마다? 얼마예요? 야 왜 그래요 다?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얘가 6이네요 됐어요? 그러면 보여요? 얘에다가 2분의 1 곱할 때 얘다 얘가 또 무슨 수열? 등 B다 얘가 안 돼? 그럼 또 치환 BN 더하기 1은 2분의 1 BN 이제 보이니? BN은 무슨 수열? 등비수열 맞아요? 그러면 BN은 B1 곱하기 공비에 N-1 됐어요? B1은 B1은 A1-6 A1이 8 그럼 B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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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6 이렇게 되거든 난 BN 거고 싶죠? 그러면 BN은 이거니까 AN-6이 돼서 결국에 AN은 이거 계산해볼까요? 이거 얼마 나오니? 1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지 얘가 얘가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인 거 맞아요? 얘가 들어 2분의 1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2승 더하기 얼마? 얘가 답니다 2대입 해봐 2대입 하면 나오죠? 3대입 해볼까요? 3대입 하면 2분의 1 더하기 6이야 2분의 1 더하기 6이야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서 맞더라 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합하여 N개가 있고요 이 바둑돌 N개는 흰 바둑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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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이거 대충 무슨 얘기야 AN이 무슨 얘기지 AN은? AN은 뭐야? AN이 의미하는 게 뭐야? AN은 N개가 있어 그때 흰 바둑돌 끼리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지 AN 플러스 1 합쳐서 N 플러스 1개가 있는데 흰 바둑돌 끼리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 AN 플러스 1은 또 N 플러스 2개가 있는데 이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AN 플러스 2와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또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얘네 얘보다 바둑돌이 몇 개 더 있는 거야 두 개 더 있고 얘네 한 개 더 있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어머나 이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맞잖아요 얘들아 그렇게 되면 내가 이 AN 플러스 1을 얘를 가지고 어떻게 구하겠니?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건데 결론 못해 얘기하면 얘들아 AN 플러스 2가 되든 AN 플러스 1이 되든 AN이 되든 모든 상황이 일단 두 가지로 나눠진다 딱 두 가지 맨 앞에 뭐 있는 거 흰 아니면 검 일단 두 개로 나눠죠 이건 이해되나요? 무조건 얘든 얘든 맨 앞에 모인 거 흰 아니면 아 이거 헷갈리네 검인 거 야 누가 검이고 누가 흰인지 자 색칠했던 이게 흰이 되어버렸네 자 하나가 검인 거 하나가 모인 거 흰 무조건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맞아요? 맞잖아 야 그러면 볼게요 흰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이거 무조건 검이 와야 돼? 그럼 검이 와야 돼? 이게 검이에요 그럼 뒤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아니지 검이 와도 되고 흰이 와도 되지 그런데 흰 다음에는 무조건 검이 와야 돼 그럼 잘 보세요 얘는 N 플러스 2개야 그럼 야 여기 남은 거 몇 개야? 몇 개 남았어? 이제 여기에 N 플러스 3개 남았지 그럼 결국에는 얘는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이 경우 그냥 더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여기 남은 돈은 N 플러스 3개지 여기는 몇 개 남았어요? N개 남았는데 결국에는 이거나 이거나 결국에는 흰 바둑돌 끼리 이웃하지 않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그 방법의 수가 뭐야? 여기가 A N 플러스 3인 거 맞아요? N 플러스 3개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거 여기는 몇 개가? N개가 그럼 두 개 더한 게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모든 바둑돌의 상황은 맨 앞에 흰 돌 아니면 뭐다? 검은 돌인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맨 앞에 흰 돌인 경우와 맨 앞에 흰 돌인 거라 맨 앞에 검은 돌인 거에 결국에는 경우수로 그냥 더하면 끝인데 그러면 맨 앞에가 검은 거 맨 앞에가 흰색이라고 얘기했어 맞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맨 앞에가 검은색이면 뒤에는 결국엔 흰색이 와도 되고 검은색도 와도 되는데 뭐가 됐든 여기에는 흰 바둑돌께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가 들어가야겠지 마찬가지 맨 앞에가 흰색이면 무조건 그 다음엔 뭐가 와야 돼? 검이 와야 돼 흰 바둑돌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엔 나머지에는 뭐가 와야 돼? N개는 흰 바둑돌이 이웃하지 않는 게 와야 되고 그것이 더한 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값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방금 A1 얼마라고 했어 A1 얼마? 2 A2는 얼마? 3 그럼 A3은 얼마다? 5다 A6은? 8이다 A4는? 8이다 A5는 뭐가 된다? 13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아 A7 구해야 되네 미안해 A6은? 21 A7은? 34가 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됐나요? 이러한 문제가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선생님이 설명하고 나니까 이해는 되겠는데 혼자 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이제 유제나 이런 것도 많이 하다 보면은 조금 익숙해질 겁니다 좋아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뭘 배운 거죠? 배운 거는 다음을 배운 거야 저만 식을 세우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뭐? 저만 세우는 거 글이 나와 있을 때 그 글을 읽고 해석해서 AN, AN+, 혹은 AN+,까지의 관계식을 찾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진짜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기납법을 해볼 거야 수학적 기납법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2N-까지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뭐죠? 이거 모르면 슬퍼요 이거 뭐죠? N제곱이죠? N제곱이죠? 홀수대랍은 N제곱이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얘다 라는 거는 알고 있죠? 왜 알고 있죠? 무슨 수혈이야? 등차 수혈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했니? 얘는 등차 수혈압으로서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에다가 유인자 이거 몇 개죠? 이거 몇 개예요? N개죠? 2N-1개였으면 혼내려 그랬는데 자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가 N제곱 되는 거 보여요? 이렇게 보였었어 우리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왼쪽에 더하기나 어떤 거의 식이 전혀 몰라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는지 근데 문제에서 그 결과가 나와있다? 근데 얘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래 즉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 이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구했잖아 근데 만약에 어떤 것의 합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혹은 등비수혈도 아니야 우리 두 개밖에 못 구하는데 또는 시그마 K 시그마 K조육 시그마 K 세제곱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 놈의 합이 얘인 거를 보이래 증명하래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뭐다 수학적 기납법이야 얘의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얘의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내가 이것이 어떤 명제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 명제를 예를 들어 FN이라고 해볼게 FN 명제야 얘는 얘다 이런 명제가 있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뭐 할 거냐면 증명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냐면 무조건 어떤 게 성립한다는 걸 보일 건데 당연히 이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첫 번째 영어로 퍼스트 가 성립해야 돼 원이 아니야 뭐라고요 퍼스트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립하는 걸 보여주자고 그럼 여기가 1집원 왼쪽 얼마고요 왼쪽에 1집원 얼마야 여기다 1집원 넣는 거죠 어디까지 합이야 1까지 합이지 오른쪽은 1의 제곱이니까 성립한다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가정을 할 거예요 얘가 K번째 성립한다고 뭐라고요 얘가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짜자잔 2K 마이너스 1은 뭐의 제곱? K제곱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야 원래가 첫 번째가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해서 그게 다 맞다고 하는 건 멍청한 짓이야 뭐야 얘가 성립하는 걸 보이래 그럼 선생님 제가 보일게요 1집원 넣은 것도 돼요 2집원 넣은 것도 돼요 3집원 넣은 것도 돼요 그럼 평생 집원 넣어야 되는 거 맞아? 맞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러자고 내가 K번째 된다고 가져온 거네 그래서 뭐만 보이냐면 K플러스 1번째 된다는 것만 보여 그 얘기가 뭐야 이걸 보이게 되면 100번째가 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 100 1번째가 되고 101번째가 되면 당연히 100 2번째 뭔지 알아요? 어? 내가 숫자를 일일이 지워넣을 게 아니야 이미 K번째 성립한다고 가정해서 K플러스 1번째 성립하는 걸 보임으로써 모든 단계가 전부 다 뭐한다라는 거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하겠어요? 뭔 말인지 윤지가 오늘은 예뻐 내일도 예뻐 내일모레도 예뻐 내일모레 안 예쁠 수도 있잖아 이건 증명이 아니야 그래서 윤지가 이미 N번째 날 예뻐 윤지가 그 다음날 가정을 했어 그 다음날도 예쁘다고 보여주면은 다 예쁜 거야 이해하겠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증명하자 그래서 우린 뭐냐 이거 가정을 해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결론부터 쓸까 우리 보이고 싶은 게 뭐야 몇 번째가 되는 거 K 플러스 1번째가 된다는 거 보여 보자 야 그럼 K플러스 1번째가 왼쪽은 뭐가 오겠어? 왼쪽은 왼쪽은 K플러스 1번째가 뭐야 1 더하기 맞아? 눈 떠야 돼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그 다음 얘가 2K 마이너스 1 그 다음 뭐해 더하기 뭐죠? 더하기 2K플러스 1번째가 2K플러스 1번째가 2K플러스 1번째가 그게 뭐인 걸 보이면 돼 이게 결론이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가 되면 증명 끝이야 야 뭐가 되면 끝이야 이거 왜? K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면 끝이지 이거야 이것만 보이면 돼 얘 가지고 얘 보이면 끝이야 윤지가 K번째가 K플러스 1번째가 이쁜 거야 그럼 계속 이쁜 거예요 알겠죠? 이게 증명이라고 그럼 이제 얘가 얘가 되는 거 뭐여야 돼? 보여야 돼 그 과정이 증명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거 보세요 얘가 일단 얘가 돼야 돼 얘가 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얘가 얘가 되려면 뭐 한 거야? 뭐 한 거죠? 얘가 얘가 되려면 뭐 한 거야? 더했지 누굴 더했어? 2K플러스를 더해야지 당연히 등식이니까 똑같이 더해야 돼 얘는 양변에 더해야지 더하자 더하자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 2K플러스를 더하면 얘는 얘가 되는 거 맞아? 맞죠? 그럼 우리 오른쪽만 더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K제곱에다가 2K 더하기를 더해 됐어? 됐지? 그랬더니 얘가 얘인 거 맞아? 증명 끝 이게 끝이에요 이게 증명입니다 그래서 야 얘가 N이 K플러스 1번째 성립함으로 결국에는 F에는 얘다 이게 수학적 그냥 기납법이야 다시 한 번 더 퍼스트 첫 번째가 되는 거 보이고요 K번째 되는 것을 가정에서 K플러스 1번째 되는 걸 보임으로써 K번째와 K번째 전항과 다함항이 다 된다 그래서 이것은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명 과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만 주어지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로 쓰는 걸 자꾸 연습을 할 겁니다 이제 문제 한 번 풀어볼게요 이제 이거 가지고 방법은 다 똑같아요 방금 이거 했고요 보기 1번 자 보기 기본 문제 8번 해볼게요 자 뭐야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라 선생님 이거 혹시 증명했냐 안했냐 얘가 얘다 나 안 했어 나 안 했어 알죠 나 안 했다고 그래서 지금 증명할 거야 뭘로 수학적 기납법으로 자 뭐라고요 n이 자연수야 그럼 퍼스트가 얼마 집어넣은 거야 1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요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자 그럼 얘가 왼쪽은 1의 제곱이죠 맞아요 오른쪽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당연히 6분의 1 곱하기 맞죠 1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1 집어넣은 얼마야 3이니까 1 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해 n이 얼마일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얘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k의 제곱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이렇게 가정하자 가정하자 자 그럼 이제 뭘 보일 거라고 n이 k 플러스 1번째 되는 거 보이기 위해서 자 얘들아 왼쪽이 k 플러스 1번짱은 뭐야 또 뭐하면 돼 여기다가 더하면 되죠 뭘 더하면 되는 거야 또 뭘 더하면 돼 뭘 더하면 돼요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이거 다음 번짱 맞아요 결론을 좀 밑에 써놓으세요 나 이거 보이고 싶어요 지선아 보이고 싶어요 결론 쓸게요 k 플러스 1의 제곱은 뭐가 된다 여기다가 그냥 얼마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이거 되는 거 보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야 2k 더하기 3인 거 맞아요 그럼 그러면 뭐 해야 돼 얘가 이제 얘가 되고 싶어 왼쪽이나 오른쪽 양만 맞춰줄 건데 왼쪽이 이제 이거 되는 거 맞춰주면 돼 뭐 하면 돼 양변에 또 그렇지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자 자 보세요 그럼 여기는 더하면 얘가 되는 거 맞아 그럼 결국에 여기다 이거 더했을 때 얘가 되는 것만 보이면 끝 오케이 그러면 아 여기다가 똑같이 더해보자고 6분의 1의 k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에다가 더해요 뭐 k 플러스 1의 제곱 그럼 묶이죠 뭘로 묶여요 k 플러스 1으로 묶여놓고 됐죠 그럼 남아있어 볼게요 6분의 2k 제곱 더하기 k에다가 더하기 k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럼 얘가 k 플러스 1에다가 6분의 2k 제곱 더하기 몇 k 나와 총 7k 더하기 6인 거 맞아요 그래서 2 1의 여기가 3 2의 뿔뿔 거꾸로인가요 1인가요 이거죠 맞죠 응 그래서 이거 인수구대면 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아 결국 n이 k 플러스 1번째 성립함으로 그러면 얘가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증명 쓰라 그러면 결국에는 n이 k 플러스 성립한다 이게 증명입니다 됐어요 기본적으로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문제는 등식하고 부등식 두 개의 유형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왼쪽이 더하기 꼴하고 곱하기 꼴 두 개밖에 없어 요것만 잘 해주면 돼요 자 또 해볼게요 9번 자 이번에 뭐라고요 곱하기 꼴입니다 곱하기 꼴 자 자 그러면 일단 갈게요 이번에 퍼스트 얼마 집어넣으셔야 돼요 n에다가 그렇죠 이번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증명을 하셔야 돼요 보이죠 그럼 뭐야 1 더하기 h의 제곱이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것보다 큰 거 보여야죠 맞아요 아 n에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것보다 그럼 우리가 이 부등식 증명은 기본적으로 두 개를 뭐 하셔야 돼요 빼야 돼 그게 대단입니까 그럼 빼기 여기다 2 집어넣은 걸 빼요 됐죠 뭐 남아요 h 제곱이니까 당연히 f호는 양수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뭐 한 거다 큰 거다 그래서 일단은 맞는 거고 두 번째 가정을 해요 n이 얼마일 때 k일 때 성립하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서 k 집어넣는다 자 어렵지 않아 이제 나 결론 써놓을게요 결론은 뭐야 1 더하기 h의 뭐 k 플러스 1 승이 크면 돼 뭐보다 1 더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뭐 h보다 뭐 하면 돼 이거 증명이야 됐어요 그럼 얘가 결국 얘가 되는 거 보일 거야 그럼 이번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이번에 뭐 해야 될까 곱해야죠 뭘 곱해 안 변해 양변에 1 더하기 h를 곱하자 보세요 그럼 오른쪽은 뭐가 돼 1 더하기 h에 k 플러스를 되는 거 맞죠 안 바뀌겠죠 그럼 여기다 1 더하기 h를 뭐 하는 거야 곱하죠 야 아까는 그냥 이게 딱 얘가 됐지 맞죠 근데 지금은 딱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냐 일단 좀 전개해보자 이거 그럼 얘 는이야 얘는 이제 는이죠 는이야 전개하는 거니까 는이죠 는이야 이거 는 정리하면 뭐 나와 1 더하기 자 만나면 h k h 1 더하기 k h 더하기 h 더하기 k h 제곱이야 그냥 뭐하고 봐 전개한 거죠 맞아요 그럼 보세요 나는 근데 이거 보기 싶은 거 맞아 이거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 부분 보여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딱 뭐야 그렇죠 딱 나오네 그렇죠 어 여기 이렇게네 야 그럼 보세요 당연한 거야 너무 얘는 커요 누구보다 얘보다 큰 거 맞아요 왜 똑같은데 얘가 어차피 뭐니까 항상 양수니까 아 당연하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뭐야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n이 k 플러스 1번째 성립한다 이게 증명이 끝난 거예요 별거 아니야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증명은 정말로 간단해요 결국에는 우리가 k 번째가 k 플러스 되는 걸 보일 건데 왼쪽하고 오른쪽만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더하기나 곱하기고 부동식은 당연히 우리가 똑같은 식은 나오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거보다 큰 것만 보이면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렇다 자 마지막 하나 10번 해볼게요 어 10번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있는데 보세요 pn, pn 플러스 1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pn 플러스 2가 참임을 알았다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참이기 위한 조건은 뭐냐 문제 뭐라고요 명제가 있는데 pn과 pn 플러스 1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얘가 참이래 근데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참이려면 뭐가 참이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1번이 맞다면 p1이 참이야 그럼 누가 참이야 p1이 참이면 p 누가 참이야 p3가 참인 거야 p3가 참이면 p 5가 참이야 그러면 pn은 전부 다 참이니 아니지 그럼 누가 또 있어야 돼 당연히 p? p2가 있어야지 p2가 있으면 p 누가 참이니까 p 누구 p 누가 참이야 p2가 참이 p? p4가 참이지 p2가 참이라 그랬으니까 어 맞죠? 또 얘가 참이면 p6이 참인 거야 p2가 참인 거야 맞아요? p3가 참이면 그러겠죠 만약에 어 그래서 이래야지만 p1부터 pn까지의 모든 자연수가 커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명제가 있을 때 얘와 얘가 전부 다 참이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별건 아니고 알겠죠?